김종아 너 기분이 좋아? 짜짜도 기분이 좋아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그 판에 뜯느라 이렇게 뜯어졌는데 제가 오늘 강아지 짐을 리뷰를 좀 해보려고요 화장실에서 병기 삐걱이는 소리예요 움직이셔서 화장실에서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조립해야 되는 상품이라 배가 아파서 급했어요 그냥 생리한 말이거든요 그럼 한번 만들어봅시다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동영상처럼 이쁘게 아니 사진처럼 원래 이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천이야 바리가 허접해요 레이스 천 가격대비 나쁘지 않다 힘들었다 강아지가 너무 만족한다 귀여워 이제 방에 가져가면 끝 마련해줬어요 쇼파벨드 위에 힘들어 들어가서 좋아하더니 금방 나갔어 잘 시간이 아니라 그런가 이따 여기서 재울 거예요 나중에 조명 이런 것도 달아야지 힘들었다 완성입니다 너무 이쁘다 생각보다 만족 굿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단점 한지 모르면 저처럼 홈해서 고생해요 그리고 썸명서가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조립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처럼 할만합니다 제가 체력이 딸려서 그래요 생리중이라 아니면 할만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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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